이사야 54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죠. 54장 2절 우리 같이 한몫지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장막털을 넓히는 제자가 됩시다.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회복과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신자 이방인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복이요.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믿는 순간 요한복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창세기 3장으로부터 회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됩니다. 신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영향력 아래 지별받게 되어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신과 환경과 영적인 배격인 그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전도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이제 장막터를 넓히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전도와 선교로만 붙잡았다면 겪지 말아야 할 겪지 말아야 할 겪어야 되지 않아도 될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포로 생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약만 정확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과거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음이 좋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바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나도 모르게 포로, 노예, 소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냐. 100%는 안 하지만 자유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번성 회복과 번성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 언약, 절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원래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슬람 백성들이 포로, 노예, 소곡에서 돌아와서 해방되어지는 원래 이치가 원래 이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게 회복인데 회복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붙들고 있지만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을 첫 번째로 우리는 확실하게 날마다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슬람 백성들은 절대 언약이 당연히 여러분 잘 아는 6월절, 피바른 그날 애급에서 출급했습니다.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광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순절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광려가는 동안에 힘들었지만 수장절이라는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 복식이 차고 넘칠 만큼 창고에 차고 넘칠 만큼 하나님이 충만케 천국 배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될 필요 없이 6월절, 구원 그리고 광려가는 동안에 오순절, 성령의 인도 그리고 수장절, 천국 배경을 누린다면 흑암과 불신앙과 창세기삼장 상처에 묶이지 않고 강대국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전도, 성교하게 되어지면 노예포로 속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고 전에 말끔히 거울도 보고 넥타이도 더 왔어요. 더 이상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복음 이거는 완료가 아닙니다. 하늘날 갈 때까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한 번 깨달은 걸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한 번 누리는 걸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중에 언약 갈보리산의 십자가 언약을 날마다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더다. 이사여 53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채찍에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여 53장 6절에는 우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순간 예수님께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결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스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간다니라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 그것도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잖아요. 여러분 자백 안 하구나 누리니까 자범죄는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범죄는 자백해야지. 원제는 끝났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끝난 겁니다. 지불했어요. 그걸 갈라두션 2장 20절에 보면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게 했던 사단의 그 일을 멸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의 원장을 붙잡는 순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불했는데 여러분 만 원 정도 밥값 이중으로 지불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밥값을 50만 원을 지불했는데 또 지불한다.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억울하지. 몇 년 전에 보니까 교회 중에서 식사를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밥값을 냈는데 난 모르고 내가 또 냈잖아. 나중에 가서 얘기했어. 찾아왔어. 몇 만 원은 괜찮아. 몇 백만 원이다. 큰일 나죠. 전에 내가 몇 주 전에 신방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카톡에 폐기물 벌칙금이라고 날아왔어요. 카톡에 대화하다가 그냥 올떨결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들어가래. 인증하래. 인증하니까 24 민원 24야. 정부 24인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다 했어. 그런데 마지막 통과돼서 어플 깔으라는 거예요. 순간 이건 아니다. 계좌에 이금이 몰래 내가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거든. 빠져나갈 뻔했어요. 억울하죠.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삼을 받는 겁니다. 골로서 2장 14절 15일에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무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대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권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무리 갈보리산의 원약을 잡으면 잡을수록 확신이 오지 아무리 갈보리산의 원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조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음을 믿을수록 우리 속에 자유함이 오지 불안과 두려움과 사단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믿을수록 흑암의 서류보다 더 완전히 결발되어지고 자유함이 되지 더 억압하거나 더 눌리거나 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 이전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제가 신학교에서는 언약신앙을 읽거든요. 그건 한 학기 때도 배워요. 엄청난 거라 갈발리산 언약을 붙잡고 믿는 순간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노예로부터 포로로부터 속국으로부터 방황으로부터 끝나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산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것이 들어갔다. 이게 회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것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로부터의 하나님 자녀로부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타락된 성품이 완벽하게 다 바뀌었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그리고 새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당장 집에 가면 혈기 나오고 화내고 싸우고 비록 자녀들하고는 안 싸웁니다. 거의 만먹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리고 새것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우리의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신분이 그렇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체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체질은 창세기 3 창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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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에비스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의 성태라는 말은 그러면서 우리는 감난선 연장을 붙잡고 정말 집중으로 기도한다면 정확한 미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축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보금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거든요. 우리는 분명해요. 주부들은 직장에 가면 회사원은 같은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직장에 가면 회사원인데 김대리 김과장이 이거 막 부려먹는데 집에 가면 아내야 부인이야 뭐 해야 돼요? 요즘 많아지요. 우리 시대는 집에 가면 밥을 하셔야 돼요. 아내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은 전도하고 우리 삶하고 이중이 아닙니다. 직장하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이중이 아니에요.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현장이 증인의 현장이에요. 그게 전도가 쉬운 거지.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사우나에서 가볍게 샤워하고 오는 동안에 새신하는 분에게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월요일부터 이제 줌으로 저녁 9시에 달합방 하자. 9시에 하기로 하고 거기에 늘 만나는 또 한 분도 있어요. 기존신자인데 한증방에 들어가가지고 달합방 했지. 소방소로 근무하다가 명퇴하신 분인데 저보다 5살 많은데 주의를 예배 드렸냐 주변 몇 년 동안 안 드리다가 저는 장단기 결석자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기존 자기 교회로 가도록 내가 사우나 땀빵 흘러면서 저기 이번 주 예배 드렸대요. 이번 주 말씀 뭐냐 했더니 나는 이번 주 계절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첫째 대지는 보금의 생명력 풍성한 충만한 제자다. 그리고 생명의 보금을 확산시키는 제자다. 이렇게 들었고 이걸 계속 24시 일주일 내내 생각했다. 그 지지난주는 길갓밭 돌밭 가시밭 계속 그냥 되내겠다. 내 같은 생각의 길갓밭 그리고 이 돌밭 같은 핏밭과 또 중요한 시험거리 넘어서도록 가시밭과 같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그리고 내가 옥토밭이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번 주 뭐 들었냐.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돌아가면 알겠습니다. 듣고 곡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다. 마차 타락방하고 왔어요. 여러분 감난산의 미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가야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딴 끝까지 증인되라. 정확한 이정표를 줬어요. 우리에게 놀던지 먹던지 자던지 여행 가던지 매일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정확한 미션을 주셨어요. 이혼론이 아닙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오로지 기도한다면 4대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 우리 생에 한 번쯤 오게 돼 있습니다. 4대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한 번쯤은 우리 생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갈벌산의 언약과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 기도한다면 반드시 오로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주고 전도문 열리고 제자 세워지고 현장에 변화가 오고 성령의 역사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제자의 발검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겨제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 큰 나무가 새들이 깃든다. 이번 주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 식구들 보니까 큰 걸 잡았어. 자기 수준 관계없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든 만큼 죄송합니다. 마음의 이해도도 찢고 생각 이해도 찢고 어떤 사람 다 수용하고 인상 안 쓰고 웃고 새들이 깃들 만큼 누가 와도 치유받을 만큼 통 크게 불신앙 와도 사냥 와도 그냥 넘어설 만큼 다 그렇게 잡더라고요. 저만 잡았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절대 언약을 절대 정확한 언약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랄 뿐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차근 2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언약 속에 절대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모든 곳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루틴이 뭐냐 물론 예배입니다. 장로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장로님 저를 보시고 저 눈을 똑바로 보시고 거기 보지 말고 여길 보셔야 돼 뭘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기도 문제가 많고 치유받을 것이 많고 힘든 사람 24시간 보좌의 축복 누리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문제가 많고 치유받을 것이 많고 힘든 사람은 24시 보금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주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7절에 보면 보호의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고려사 성령이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갈라디에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가 신절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성령님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저 보좌에 계시죠. 그건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 듣는 시간과 내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영혼을 하고 함께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다시 한 말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성령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이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조금씩 어떤 사람은 완전히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은 너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성삼위 하나님 가지고 안되니까 여러분 지금 또 나온 게 칠망대 칠이정표 칠여정 상구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망대를 누가 세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정을 누가 가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전도 이정표 우리 삶의 이정표를 누가 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본질을 놔두고 또 칠망대부터 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망대와 이정표와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언약에 붙으셔야 된다니까 절대 믿음에 붙으셔야 돼요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뭐가 안되냐면 지금도 그때 누가 가르쳐줬으면 됐는데 성문 영어 기초 학원 갔다가 그만두고 갔다가 그만두고 장로님 만났으면 내가 달랐을 텐데 그리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3장 열제리는 깊이 히브리스 4장에는 굳게 히브리스 12장에는 멀리 그러니까 잘 해오셨는데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 바올보다 그리스를 더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바올은 빌브리스 3장에 보니까 그리스를 얻고 닫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은 이 땅에 바올보다 예수님을 더 깨달은 사람 없는데 얻었지만 이것을 만정 못한다 얻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393도 중요하고 7망대 7이정표 방부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삼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삼조주를 해결하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 그리스를 누를 때 보이지 않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우리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방법은 강단 24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나는 금요철화 메시지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다이세 감사신앙 초월적인 감사 메시지 듣다가 10편 138편 3절 메시지 들으면서 놀랐어요 그 주에 사역이 많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정해진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다가 도저히 축복들인 기도했죠 그런데 10편 138편 3절에 뭐가 되어있냐면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담하시고 여기까지 좋아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때보다 이게 딱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딱 다가오는 거다 9주 동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것이 있다 아니면 면접을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를 봐야 된다 사회분인데 긴장 안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을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게 딱 한 주 동안 이게 성취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찬송 412장에 보면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평화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혼토록까지 빼먹을 뻔했네 내 영혼부터 갈 뻔했네 영혼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성쌤이 하남 중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영으로 우리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빌보사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잖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를 길러주신 분이거든요 83세에요 권사님이셔요 너무 힘들어하셔 뭐 이렇게 또 마비도 오시고 병원에 가셔서 막 정신줄 놓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원효 권사님 그 영혼 정신을 잡고 있는 불신함과 상처와 그 흑암의 세력이 심해가지 않도록 혼미하게 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더니 조금 정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불안 염려 초조 집착 다 사라지는 거라 평안이 다 찾아오는 거라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부터 누리셔야 돼요 계속 누리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누리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육심만 남거든 히브리스 4장 17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복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 언약과 정확한 언약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가지고 성사면요의 비밀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구에 붙으셔야 돼요 10분은 그냥 눈 깜빡할 때 지나가죠 기도할 때 러민트들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희도 저희 딸한테 안 물어봤는데 30분은 우리 장로님들 그냥 지나가죠 어떨 때는 컨디션 좋을 때 그렇죠 한 시간은 전사님은 한 시간 전사님들은 또 한 시간 그만 지나가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그 정도 해야지 안 될 때는 그냥 두 시간도 몸부림 쳐야 되겠지 왜냐하면 다른 뇌필임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운동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하는데 그거 못해요 안 되면 저도 그렇게 안 되지만 몸부림 쳐야 되겠지 성사면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24시간이 누리게 되어지면 나를 넘어서게 되어지고 체질을 떼어놓는 힘이 생기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권능반다를 했잖아요 힘이 위로부터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창세결장 10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진정한 회복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회 61장 1절 3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게 오늘이 좋아 나는 지난 과거 같이 안 가고 싶어 상체투성했던 것 같아 지금은 지금도 있지 그때보다는 지금 나은 것 같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때 많이 포로되어 있어 생각도 포로되어지고 삶도 포로되어지고 지금도 조금 포로되어 있지 그러나 또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인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과 마음이 포로되어 있고 완전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갇혀있잖아요 노임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픔 대신 찬성의 옷을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육자실 주일 날 가끔 내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교구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차려서 가만히 있는데 가끔 교육자실 주일 날 긴장이 긴장고 드니까 가끔 푼스에 돌아다닙니다 저는 너무 긴장적이니까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방정 아닙니다 사역 안 하는 거 아예 합니다 저도 어제도 밤에 밤에 10시 왔어요 긴장하는 것만 자유에 넘어갑니다 어쨌든 슬픔 대신 찬성의 옷을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언약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라빵 성사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속에 24살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해결 안 되면 초월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은 가는 곳에 겨자실이 아주 작지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댑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지역장이 그 전사님이 그 대교장이 그 지역의 흑암에 묶이게 되어있어요 성도들의 불신앙에 잡히게 되어있다니까 성도들 치유해야지 저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우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인상 쓰고 싸우지 않는 사람 봤어요? 안 싸웁니다 그러나 지역은 반드시 장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회복과 번성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 원단 말씀 내 장막의 터를 넓히라 개인의 장막의 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계의 장막 터를 넓히는 이 사역의 장막도 3인 1조를 통한 3운동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장막 터를 넓히는 스타트 만 운동 그리고 이게 스타트 만은 새가족 정착 장덕이 연속자 예배 회복이잖아요 현장의 장막 터를 넓히는 사천망대 운동 1인 1 다락방이잖아요 2, 3, 7 치유 운동이잖아요 보니까 어떤 지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교구 보니까요 황폐된 구역 살리기 전 구역장 장덕이 연속자 띄엄띄엄 전사님 쓴 거 그대로 읽을게요 띄엄띄엄 나오는 자 신방에서 모든 구역들 소통하고 예배 회복하도록 새가족 정착 장단기 결속자 예배 회복 1인 1 전도 1인 1 말씀 운동 2, 3, 7 선교 현장의 한 곳에 해외폼 갈 수 있도록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우리 국대교가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교구에 대해 지역 신방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 남아있는 우리 체질이 남아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미션이 있다 힘내서 3일을 줘 3운동 스타트 망 그리고 4천망대 하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4천망대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 영접시켜서 다락방 하든지 한 사람 교회에 들고 와서 정착 지키든지 한 사람 아까 저 세신하는 사람 올해가 다락방 하기로 했죠 망대 하나 세워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전에 할 때 장단기 요소제 같이 나가서 했거든요 다락방 하나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교구장 사역 안 하고 그냥 다락방 때려나면 아무리 못 뛰어도 일주일에 7개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교구장 하지 말고 다락방만 그냥 해라 하루에 하나만 아우 불신자 다락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 신자 우리 성도들 좀 힘든 사람은 그거 안 하고 뭐 합니까 치유받아서 뭐 할 건데요 집중해서 뭐 할 건데 부드럽게 갑시다 자 넘어갑니다 답답해요 제가 어제 갔는데 인천에 지교회가 있는데요 237 인력사무실이요 10명이 와 있는데요 한 8명은 불신자분들이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인력사무실을 하면서 불신자 다락방을 지교회를 하는 거라 저는 이제 대교구장이니까 한번 와달라 해서 어제 가서 현장보건메시지 구원에 확신했거든요 저건 완전히 생불자인자들이에요 지역의 전사님 같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넘겨요 이거는 강화지역 가서 내가 양철비 장려인들도 계시잖아요 저 먼 강화지역 가서 전도 시스템을 해라 전도 일정표 차라 산을 넘고 물 건너자 강화는 더 좋은 데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번성과 회복인데 이 3인 1조 스타트만 그리고 4천망대 하나 달아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237 치유운동하기 위해서 이것만 정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것이냐 여러분 우리 따라해봅시다 장막터를 넓힙시다 이 장막은 사실은요 고린도 후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실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인데 육신 속에 담고 있는 우리 영원 정신 마음이 영원의 장막입니다 육신의 우리 육신이 장막이고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우리 영원 정신 마음이 중요한 장막 속에 있잖아요 여기 있을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육신적인 장막의 터도 넓혀야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스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베드로는 이 장막이 자기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영원 정신에 담고 있는 이 영혼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아느라 육신의 장막이 있는 동안 영원 정신 마음을 담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금전파를 위해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성삼위하는 비밀을 올인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우리 영혼을 담고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 속의 오늘입니다 영원한 기업 속의 오늘을 최고로 보금 드리면 됩니다 물론 우리 랩렘트들은 아직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중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혼 속의 오늘을 잘 살았셔야 돼요 보금을 위해서 올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 속의 영적인 장품을 남기라는 거죠 작품이라는 것은 전도자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혼 속의 영적 유산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 일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걸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사회 54장 2절에도 보면 올리웠던 말씀에 내 장막들을 넓히면 내 처수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우리 삶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사회 54장 3절에 이 회복의 축복을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전도와 성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사회 54장 4절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읽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로 생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 당시의 과부는 여러분 죄송한데 그 당시의 과부는 정말 서러움도 많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홀로 과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절로 안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 지내고 무시당하지 않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언약과 절대 정확한 언약과 그리고 우리 계주신이 장막터를 넓히는 사회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사회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이 말은 남편 없는 여자가 얼마나 서럽냐 이거죠 여러분 30대에 남편 없이 살아간 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이 남편 없이 얼마나 살아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이온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고룩관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회 54장 6절에 보면 다시는 버림받은 여인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회 54장 8절에 보면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리를 여기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지키시리라 정확한 언약을 잡게 되어지면 과거에 있었던 그 시절로 다시금 여러분이 포로 노예 속국의 시절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랩네트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랩네트들 이렇게 지역에서 포로만 하는 거 보면 3, 40대 랩네트도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삶이 안 돼도 일단은 메시지는 정확해 문제의 진단도 정확해 적용도 정확해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오리무중이거든 다 들었다가 이게 뭐 7여정, 7이정표, 7여정 했다가 이정표 했다가 한 번 열받을 뿐 다 잊어버렸거든 권사님들은 근데 랩네트들은 정확하거든 그래도 틀린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한 언약 속에 성사면의 비밀을 누리고 사회에게 올인하게 되어지면 장막틀을 넓히는 스타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했죠 장단결자 한 명 그리고 다락방 하나 그리고 237 어떤 사람 그렇더라고 자기 지역에 성계지 한 나라 정해서 가기 어느 지역에는 남자들 지역장을 다 세웠어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사회 54장에 나오는 다시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내 남편이 없다고 하지 않게 하도록 버림받은 여인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전해도 괜찮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끝이야 이제 왜냐하면 낭떠리지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잡으면 그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낭떠리지에서 힘이 있는 아버지가 아주 왜소한 아이를 딱 잡아버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복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사미의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는 오륙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나는 요즘 이거 확신이 와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좀 안 보여요? 조금 달라 보이 제가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이사회 54장 9절에 보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내리니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경곡해 터를 경곡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골로스 2장 23절 말씀처럼 복음의 터 위에 경곡해 로마서 16장 25제 10절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약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랩런트들은 준비하시고 청년들은 올인하시고 그리고 장년들은 오늘을 영혼 속에 두시고 절대 지역 속에서 제가 보여준 건 뭐냐면 지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섯 대교구 다 하고 있거든요 가만 놔두면 됩니다 대교구는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대교구 된다니까요 사약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메시지 은혜 받으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글씨으로 추구합니다 예수 글씨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3회